미역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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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줄기를 볶아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담가야해요. 사 fat 소금을 쩔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준 galler 쌀뜨물 쌀뜨물로 담가야지 쌀뜨물이 있었어? 아까 씻었어 부어놔야지 좀 그렇게 몇 분이나 담궈나? 조금 이따 식혀야 돼 한 10분? 10분 담갔다가 끓는 물에 데쳐야 돼 이제 이거 10분 담갔으니까 빨아서 끓는 물에 데쳐야 돼 그래가지고 수금된 게 싹 빠져야 돼 물이 끄네 물이 끄니까 이제 데쳐내야지 아 미역 미역 씻은 걸 이렇게 씻어서 물 뺀 걸 이렇게 데쳐 살짝 팔팔 끓는 물에 그냥 데쳐서 또 볶아야 되니까 그치 일단은 생냄새 갯냄새가 지어 소금으로 절해 놓은 거라 그걸 빼는 거야 좀 안 데치고 하면 비리다 그랬지 비려서 못 먹어 색깔이 이뻐지네 데치니까 이렇게 데쳐내야 소금물도 빻고 소독이 되지 아무리 볶은다 해도 맞아 옛날에도 했었어 그 얘기 맨날 잊어버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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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냄새 나네 비리네 비린내 작게 맛술을 조금 넣어야지 음 음 술을 음 술이 있을 땐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겠네 그래도 돼지 이제 그만 들어 내도 돼 응 한 2분 데쳤어 살짝 물에 올려 그래 한 번 더 빨아 한 번 더 깨끗이 짠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가 빠졌어 짠물이 빠졌나 먹어보는 거야 짠물이 빠졌나 이래가지고 물기를 좀 빼고 볶아 볶아 볶아요 여기에는 파 안 넣어 이걸 너무 길어서 잘라야 되는구나 마늘만 넣고 간장하고 간을 맞춰야 돼 간장하고 볶아내면 돼 마늘을 미역볶음에 줄기는 마늘을 넣어야 돼 마늘을 넣고 이제 소금물을 뺐으니까 싱거우니까 간장을 집간장이랑 국간장 국간장 국간장이 짜니까 국간장으로 넣어 이렇게 살짝 넣어줘 응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도 쪄고 응 이렇게 깨도 미리 뿌려 다 들어갔어 양념이 다 들어갔어 양념이 다 들어갔어 양념이 소금이 원래 아무래도 간간하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삶아 냈어도 소금기가 남아있었나 보지 아무래도 이렇게 독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짭짤하구나 요즘 이게 맛있대 이게 철인가 봐 이제 볶으면 돼 이제 볶으면 돼 아 이게 식당에 가면 많아 이건 맛있어 원래 이게 요즘 가니까 미역볶음 많이 하지 못 봤어 나는 그래 인식을 안 했구나 우리는 운동하고 많이 먹잖아 식당에 가서 그러면 식당마다 하다 싶더라구 이게 싸기도 해 아 이게 반찬가게에서 사면 엄청 비싸 조금의 한 5,000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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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 arth 간을 봐야죠? 간을 봐야죠. 맞았다. 간장을 조금 덮어야죠. 아, 싱겁구나. 덮어내놓은 거라 간을 다 가면 덮어야죠. 조금 더 넣어보고. 너무 맛있다. 됐다.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을 attic Felip합니다.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 넣어둬. 간장에서 diluent하게 넣어둬. 간장으로辣으면 decrease요. 이제 맛있어? 양파 고추는阿보 이제 다 볶았어요 3분 볶았었어요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